아침에 일어나서 모레모포맨 영상을 찍고 펄크림 한 것만으로도 볼륨이 사는 느낌이 있고 이렇게 만져보시면 오늘 1시 반에 다니는 회사 신제품 촬영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 삼각대를 놓고 와가지고 하.. 다시 왔지 뭐 사무실에 잠깐 와서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4시 반전 NBA를 거의 한 지금 10년째 보고 있는데 원래 이제 릅신 팬으로서 레이커스를 응원했었는데 요즘 시카고가 재밌더라고요 커피 먹고 싶은데 이거 생업 생업 실장님 허락 받았어요 재호랑 나도 이거 찍으러 오신가요? 이거 찍어야 아니야? 저거죠 저거 찍으러 온 거죠 더 글로시하게 하고 이게 좀 여기 눈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앞방울이 섀도우를 좀 빼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이 모습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옆모습 좀 예쁘신 것 같아요 이 핵글이 더 예쁘신 것 같아요 이 핵글이 더 예쁘신 것 같아요 이 핵글이 더 예쁘세요 저는 저거 얼마예요? 이거 이거랑 이거랑 다 해서 한 100조 안 돼요? 저 사회라고 하려고 했어요. 1월부터 하려고 했어요. 아 진짜요? 편집 어떻게? 편집 아세요? 저는 지금 편집이 있는데 아 진짜요? 뭐야 유튜버였잖아? 지금 하고 있어요. 진짜요? 아 눈이 흘렸는데 모르겠어. 아, 한 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눈 감는 것을 한 번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기 퇴근 조기 퇴근 네네 너무 쉬워요 아 너무 좋네 퇴근하자는 말만 지금 몇 번 하는지 모르겠다 나 짐을 너무 많아서 못 걷고 아 그래 그거 봐라 모래모포맨 모래모포맨 좋아하시잖아 그래서 누나도 쓰고 와 쟤 이거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찍어놨어야 했는데 그렇게 찍었어 뭐 저와 저보다 너한테 좋아 아 시뻘겋해 나오네 좀 달려야 풍경이 좀 예쁠 텐데 지금 너무 안 예쁜데? 운전자도 좀 나오고 야 빨리 빨리 우리 런업 런업님처럼 좀 해봐 어? 이런데도 좀 찍고 해봐 뭐 할 거야? 바퀴도 좀 찍고 아 나 이 얼굴 나는데 안돼 바퀴를 어떻게 찍어야 돼 런업님은 바퀴도 찍던데? 런업님 어떻게 찍어 바퀴를? 됐어 ! 런업님 런업님 런업Ab님 어이 pre Step 런업님이